9월 16일 화창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어저께 우리 채팅방 팀원들이랑 미팅을 했어요. 제가 사람을 다 뽑는 능력이 있는가봐요. 너무나 멋지고 예쁘고 남자들은 잘생겼고 매너있고 그래서 어저께 4명이랑 만났는데 그 4명과 구독자를 위한 라이브쇼 도 어저께 실향으로 유튜브에 올렸는데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케이는 딱딱한 주식에 음악을 더했습니다. 닥터 케이가 원래 가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뮤직 앤 스탑 위드 닥터 케이. 내 네 눈 딱. 이게 제가 닥터 케이 tv의 하나의 모토입니다. 내가 네 눈물 닦아 줄게. 음악과 주식을 하면서 닥터 케이와 함께 하면서 같이 가자. 이게 제 방송의 모토다.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고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일요일날 아침인데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벌초 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장바구니. 아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사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죠? 제수용품 내지는 또 부모님들 주의사람도 챙겨야 되니까 지갑이 꽁꽁 닫혀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오신 님들 반갑구요. 이미 님이 요즘 자주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언제 시점에서 들어가도 될까? 괜찮아 보입니다. 저도 올핏 보기엔 괜찮아 보였어요. 다시 한 번 체크해 볼게요. 진입 여부 말씀하셨고 자 하 땅이? 아니 아니 본인이야말로 좀 시도될 만할텐데 놀러 안 갔어요. 어제 우리 같이 만났거든. 그죠? 전부 다 어쨌든요. 자 갈색바람님 마법성자님 희망치기님 다 반갑습니다. 마법님은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본인의 아이디에 아주 큰 의미만 없다면 뭐 매직 매직 뭐 이런 거 하든지 그럼 더 재밌지 않을까요? 마법이 매직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잘 들리신다. 1번 눌러주세요. 자 먼저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마감부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마감은 잘 끝났어요. 코스피 코스피 최근에 가장 큰 폭으로 1.40% 상승 했고요. 했고요. 코스닥도 플러스 0.48% 자 여기를 만약에 뛰어넘는다. 코스닥 이야 그거 대박이에요. 뭐처럼 나중에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이런 다이오처럼 여기가 저항권이거든요. 사실은 코스피 크기 넘었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만약에 뛰어넘는다. 대박이다. 그리고 코스피도 지속 상승할 가능성 좀 더 높다. 이제 첫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첫 번째 양봉이나 마찬가지다구요. 그러면 양봉은 대부분 한 3개 정도까지는 홀딩할 만해요. 그런 이론을 적용했던 게 자 어디냐 여기에요. 방송 들어가 딱 들어보십시오. 7월 6일자 방송 돌려보십시오. 저처럼 꼼꼼하게 돌려본 사람 있을 겁니다. 그래? 니가 옛날에 그랬어? 들어갑니다. 저는 옛날에 선생님한테 110만원 배우기 전에 무료방송에서 전부 다 돌려봤어요. 그분이 무료방송도 상당히 많이 올렸거든요. 역시 선생님 좀 따라가는 게 있어요. 저도 무료방송 아닙니까 전부 다. 그 선생님 주식 전문가치고 매덕씩 기부했어요. 불의어었들한테.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잘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됐구요. 자 7월 6일 날 그랬어요. 첫 번째 양봉이기 때문에 한 3일 들고 갈만하다. 3일째 흔들릴 거다. 그때 끊고 나온다. 1, 2, 3 끊고 나오니까 팍 빠지고 빠져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어저께 그러니까 첫날이나 마찬가지에요. 둘째 날이 여기 저항권을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뚫는다. Very good. 아시겠죠? 그리고 2,344 여기까지도 일단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짚어가구요. 자 이것이 말을 다 한 것입니다. 어저께 마감방송에서 다 들었겠습니다만 모든 시그널이 상승입니다. 상승. 기가 내고 있는 쌍거리 다 했죠. 선물이 9천개 약도 넘어갔었죠. 홀옵션 75억 사죠. 프로그램 들어왔죠. 외국 외국 해외시장 괜찮았죠. 그럼 Very good 인겁니다. 자 잠깐 채팅 볼게요. 자 늘 들어오신 분만 들어오셨고 1번 누르신 분만 누르시네. 그죠?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미님 저하고 같이 하고 싶으세요? 이미님 공부 좀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보입니다. 닥터케이 채팅방 초대하려고 하는데 공부 좀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면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면 한글로 적어주십시오. 그럼 그 다음 진행합니다. 일단 진행하고요. 자 다우전스 전일 아 이거 좀 작게 하니까 잘 안보인다. 그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0.03 보압이에요. 자 여전히 전고점 인근에서 아직까지 좀 숭그르게 하는 양상이다.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강하게 강하다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20일 돌파 성공하고 난 다음에 20일을 지지않은 그냥 그런 모습 도치 양호 마이너스 0.05% 하라 그리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올랐습니까? 플러스 1.11 상승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분들 고생하고 계신 분도 좀 있는데 걱정 조금 적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죠? 이거 맞죠? 맞습니다. 제가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HTS 막 뻥 나고 이러니까 못 믿겠어요. 솔직히 조금 계속 체크하지 않습니까? 맞나? 맞나? 이러면서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에서 닥터케이가 비교적 여러분들께 신실하게 신실하게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이다 라는게 입만 가지고 그랬다. 그게 뽀록 나는 순간 모든 좋은 이미지 다 날라간다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독일은 플러스 0.57% 상승으로 여기 깨졌던 저점 부위를 위치했는데 저점 부위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을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원래 원칙은 여기서 저항받는 겁니다. 일단 딱 수도 확인했어요.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볼게요. 상위종합도 마이너스 0.18 자 21에 저항받는 모습이고 니케 야 니케이가 여기서 미쳤어요. 1.20% 상승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뛰어넘 왔습니다. 고점 부위 박수꾼 야 양호 자 그 정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초대하겠습니다. 열공 안하시면 나중에 도퇴 되거든요. 열공할 의지가 있다 하셨으니까 바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메일을 남겨주십시오. 채팅에다가 그리고 입니다 정도 남겨주세요. 안가라면 채팅 차단됩니다. 메일 남기시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열정적인 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고 싶어하고 아등바등 어쨌든 하겠다 이런 어지가 있는 사람이 같이 하면 서로 시너지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먼저 체크할 테니까 남겨두십시오. 여기다 바로 남기세요. 다른 데 말고 여기다 다른 분도 받았습니다. 다른 분도 종목 상담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남기십시오. 메일 받아 적겠습니다. DMXL QM77 이죠. 좀 어렵다. 지금 바로 보냅니다. 어떻게 하는가 카카오톡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플러스 있을 겁니다. 플러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바뀌었나? 잠깐만요. 어쨌든 카카오톡에 설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 찾아가십시오. 오픈 채팅 찾아가서 닥터K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식 방송은 닥터KTV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서 비밀번호 눌러 할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간단한 소개는 남겨주시고 긴 소개는 제한테 메일로 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채팅에 입성하셔가지고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렇게 꼭 남겨주세요. 자 지금 난리입니다. 잠깐만요. 생각났을 때 다 해야 돼요. 지나가고 하면 다 까먹어요. 자꾸 할게 많기 때문에 얼마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른 분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같은 팀이 되는 겁니다. 가족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들어와서 자 얼마 회비내면 더 잘해줄게 이런 말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렇게 조자나지 않아요. 하려면 깨놓고 합니다. 그렇게 안해요. 보냈습니다. 보냈으니까 받았으면 받았다 하고 방송 끝나면 들어오십시오. 진행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진입시점 한번 궁금하다 하셨는데 괜찮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게 우리 보무사는 경위가 뽑은 것 같은데 이거 괜찮아 보였는데요. 딱 이랬거든 딱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늘었어요. 공부는 안 하지만 실시간으로 저하고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죽어들은 게 째부 있어요. 이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큰 그림부터 설명하자면 월봉으로 보면 주구장착 빠졌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건설 부분 아닙니까? 바닥을 좀 걸렸어요. 8천원권이 바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한 2, 3년 동안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고 이제 상승 시도 놓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가장 좋기로는 추세에서 이렇게 걸을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회식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 같으면 좋아 보이네요. 18,000원까지 정도 보시고 밑으로 여기 21,000원 정도 까지만 안 깨진다면 괜찮겠네요. 끝이에요. 진짜입니다.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십니까? 그것도 세세하게 한 종목으로 30분 넘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시간도 넘게 합니다. 왜? 모든 기법을 다 설명해드리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 추세선 이렇게 끌 수 있는데 현재 별 의미 없어요. 그죠? 그러면 다음 추세선은 여기에 저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세선 강의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왜 추세선 강의를 많이 하느냐 그게 거의 전부예요. 주식의 주세 지지와 저항 목표치 설정 이후에 양봉 은봉 세기에 따른 분석 그게 끝이에요. 거의 자 그렇습니다. 여기도 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이런 거 세밀하게 난주 자꾸 하다보면 실력이 바짝바짝 듭니다. 여기도 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상승추세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별 의미가 없죠.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추세선 3개 위에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상승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가장 좋기로 여기가 안 깨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안 깨졌어야 돼요. 이러한 트렌드로 강력하게 갔었는데 이렇게 또 끌 수 있어요. 추세선 완전 강이네. 추세선 강이. 추세선 강이라고 적어놔야 돼.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닥터케잇 장점이에요. 이거 최강점입니다. 최강점. 추세선 지지장 잘 잡아내는 게 최강점이에요. 자 여기서 상승하다가 여기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여기 폭 정도만큼 더 올라가면 좋은데 다시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 채널들을 움직이다가 여기를 깨면 안 돼. 여기 뭐라고요? 뭐라고요? 빨리 이야기해보세요. 모가지 따였다고요. 예? 강한 이야기합니다. 왜? 정신 차려야 되니까. 우리가 전부 다. 모기 따이면 어떻게 된다? 달랑달랑 하다가 피 팍 흘리고 피가 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야 리얼하다. 하하하. 이제 안 까먹겠지? 어머 어떻게 된다고? 모기 따위가 피가 축축축하는데 모가지 따였다고요. 죽었어요. 추세가. 그죠?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쫙 빠지죠. 다음에 반등에도 여기 자세히 보면 반등 쪽은 하잖아요. 죽어요. 왜? 60일, 20일이 가장 중요한 추세 선이고 이평선이기 때문에 여기 깨지는 순간 지지해서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지지권에서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지지가 됐는데 깨져버리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기 딸고 난 이에 지지부진했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요렇게 추세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갑니다. 자 탑건이야 탑건 바쁠 수도 있지 자 캡처하고 싶으면 캡처하세요. 자 이런 거는 좀 도움되네 캡처해봐야 되겠다. 크게 또 아주 또 공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 추세선이 전부예요. 전부 자 캡처할 사람만 했다 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죠? 실제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저는 모든 게 라이브예요. 노래도 라이브. 어저께 보셨죠? 보셨던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선이 많죠? 쉽게 말하면 매트릭스 이런 데서 보면 그 도둑놈들 잡으려고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레이저로 쫙 걸리면 죽는 거 있죠? 여기 가면 죽어요. 몸이 잘려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주식의 추세와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크게 가면 잘 못 간다고요. 레이저로 확 막아 놨어요. 확 가면 내려오고 여기는 또 여기 맞춰준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하기 쉽죠? 다 돌려냈습니다. 양호예요. 양호.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의 박스권 여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모양도 충분히 보이고요. 자 어저께 그러니까 전일 여기 양복에서 따라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어저께는 조금 못 갔으니까 그냥 홀딩 정도는 가능했겠고 신규 매수는 약간 늘려주면 가능합니다. 17,000권 자 그런 식으로 닥터케가 접근한 게 뭐다? SK이노베이션 그죠? 추세 다 돌려내고 박스권 하락 추세지만 하락 추세 내에 박스권 느낌이 있는데 이러한 주식들은 아 특징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보면 대부분 박스권 좀 많이 그립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박스권 이런 박스권 그죠? 한 단계 올라가면 이렇게 박스권 그릴 수 있다 생각하고 여기 위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청산하려고 딱 들어간 겁니다. 보기에 이상한 데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이평선도 위에 있습니까? 노우 밑에 다 있어요. 위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큰 양봉으로 여기 장을 다 뚫었어요. 굿! 하루 늘렸는데 별로 안 밀리고 여기서 딱 지지대요.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에블바디 여기 샀어요. 참나 셀트리온도 사라 그랬어요. 끊어먹은 거 사 사 사 자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저점 매수 성공입니다. 저점이라긴 좀 그렇다. 주가 매수 성공. 그게 정확하겠네. 이게 눌리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난중에 셀트리온으로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캔들 고급 기법을 캔들 고급 기법 시간으로 기초 강의합니다. 캔들 고급 기법 시간으로 기초 강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고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말이다? 그런 거 저는 제 기준에서는 차트에서 주가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게 설사 페이크라 할지라도 그게 순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페이크인지 잘 뽑아내면 더 좋겠죠. 그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몰빵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몰빵 몰빵량희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 보셨던 분들 보셨겠지만 저는 이거 페이크라 했습니다. 이거 페이크라 말하기 안 쉽거든요. 오를 만큼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 밑에 조정받기가 쉽상인데 이거 페이크 같네요. 올라가면 크게 갑니다 했어요. 안 죽었어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못 맞춰요. 진짜로 다 보셨던 분들이겠지만 자 새로 오신 분들도 반갑고요. 종목 상담 별로 안 하고 싶으신가 보네? 노래 잘 들었다. 종목 상담 하시고 싶으면 남기세요. 없으면 제가 하고 싶은 갑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포인트 잘 잡아라. 여러분들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다른 개별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닥터케이가 이렇게 뽑아 놓은 종목 있잖아요. 추천 종목은 아니지만 추세가 괜찮아 보이니까 뽑아 놓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좀 더 시간이 있다면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9시 다 돼가지고 9시 다 돼가지고 10분 전에 눈 비비고 뜨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7시 정도 딱 일어나가지고 돌려봐야 돼. 아침에 딱 돌려보면서 삼성전자 와 식이네. 하이너리스도 괜찮네. 야 어저께 그러니까 아래께 저점 매수 가능했었는데 자 기관에 야 미친놈들 아니야? 그렇게 패델이 치더니 쌍꺼리네? 이야 삼성전자도 쌍꺼리네. 뭔가 이상하다 하더니 새끼들이 진짜 만기일날 장관친구네. 이런 생각하면서 차 다 다 돌려봐야 돼. LG전자는 허벅 따더니 역시 바닥을 바빴긴 해. 뭐라고요? 하락추세 이런 거 보지를 말아야 돼. LG전자 한 번이라도 말하던가요?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말한 적이 없을 겁니다. 왜? 이래 된 순간 끝났다고 저는 보지를 않거든요. 하이넥스도 말 안 해요. 왜? 이렇게 딱 된 순간 끝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기 위에 올라오면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 위에 올라타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생각해볼까? 딱 그랬습니다. 셀티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타고 눌려주면 생각해볼까? 이제 생각해볼 겁니다. 늘려주면 적극적으로 여기서 사 그럽니다. 이제 28만원권 오면 28만원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게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입행선 다 돌려놓고 올라간 것도 없어. 대박 올랐는데 올라가면 55만원이 눈에 보여요. 사사 사사사 에버바디 샀어요. 동시효과 아니 동시효과 단일과에 다닐과 잠깐만 어디갔어. 다닐과 어떻게 보지? 어쨌든 다닐과 올라갔어요. 제가 주식 안한지 오래되가지고요. 앱에서는 봐주던데 여기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하지? 어쨌든 올랐습니다. 단일효과여서 아유 웃겨. 아시는 분 좀 가르쳐주세요. 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 양양이 선수 통급 최강 양양이 선수가 닥터케이와 함께 몰빵 들어왔습니다. 사실 몰빵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너무 하고 싶었어요. 몰빵이. 아유 너무 웃겨. 몰빵이 하고 싶었다. 너무 웃겨. 자 일단 동성제약 좀 이따 할게요. 아유 웃겨. 왜냐면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고생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털어내기다. 어느정도 생각하고 가면 크게 갈 수 있다. 이제 준비하시고 딱 몸을 깨구리가 몸을 딱 움츠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육상경계하는 사람들이 몸을 딱 움츠리고 총소리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 딱 팡 터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만 딱 가주면 50만 넘어와면 아무도 지금 손실이 없거든요. 전부 뿌랐습니다. 닥터케이크 거품만 무게 씁니다. 안정적인 종목으로 안정적인 종목 이상하게 막 날라다니는 이런 거 말고요. 딴 거만 올라갔다고 아이고 뭐 네이처셀은 얼마 갔는데 실러지는 얼마 갔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린다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다같이 여러분들이 방송 많이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담돼서 못 들어가요. 이런데 들어가자 했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잘 끊어먹고 넣은 7% 끊어먹고 넣은 양이 선수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부우우 빠지는데 들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가준다면 제법 갈 수 있기 때문에 싸싸싸싸싸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성제약 그러면 하도록 하죠. 그래서 바이오주가 셀트리언도 뭐 여러가지 뉴스도 있고요. 바이오주가 지금 완전 주도주입니다. 본의든 아니든 자 본의가 아니다는 것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오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완전 먹잇감이었거든요. 공매도 열나게 때렸는데 이제 전부 다 쇼커버링 다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쇼커버링 이라 하면 매도 때렸던 것을 다시 사넣는거 그러니까 그냥 쇼커버링 이라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신규매수까지 신라젠도 뭐 뉴스 좋은거 있습니다. 놀래가 다 던지고 옆에 또 신규매수세 다 달라붙고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바이오주가 아 진짜 옥석이 좀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그죠? 15만원 4만원 갔어요. 몇프로니까 60% 이상 빠졌었어요. 그죠? 그랬다가 이제 반등합니다. 그죠? 그러면 추세 돌아내는거 보고 최고 좋은 종목으로 딱 들어가면 된다. 어떻게 기관외국인이 막 매수세도 들어오고 그런 종목이 최고 좋은거는 추세도 가장 좋고 셀트리언도 요새 추세 아주 뭐야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삼성바이오로직 서도 한번 봅시다. 거의 쌍거리에 거의 그죠? 거의 그래서 양호합니다. 탄탄하게 받쳐놨고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이 갔잖아요. 실라젠하고 만약에 셀트리언 부담된다구요. 걔들 살짝 눌려줄 때 바톤터치에서 순환매로 딱 두루가 강속 높다. 올려오려면 만약에 대박 나른다. 그럼 거품하면 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업종래 순환매거든요. 업종래 순환매 하나 살짝 씌워주고 그다음 못갔던거 안갔던거 살짝 받아주고 그거를 기가맞게 잘하는게 닥터케이다. 현대차 이런것도 순환매 예상하고 여기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사과자고 순환매 다음 It's my turn 내 차례 하면서 분명히 갑니다. 붕 갔어요. 9% 먹었어요. 9% 여기서 딱 팔았습니다. 여기서 그것뿐입니까? 삼성전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테크닉 안불입니다. 3분의 2 던졌다가 다시 사놓고 여기서 끝내주게 꼭대기에서 다 팔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거 세부기법들 여러분들 주식기초강의 보면 다 나와있으니까 닥터케이 모든 강의를 무료로 다 오픈해놨어요. 149회인가 그러는데 그거 보시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책이 필요없다. 이게 더 더 이해하기 쉽다. 시간도 10분 내외고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 1강부터 쫙쫙쫙 하면 차근차근하게 이해되기 좋게 순서도 전부 다 신경쓴겁니다. 마구잡이한거 아니에요. 진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닥터케이 지속적으로 1년 7개월째 방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어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부할거 많다. 많이 애용하셔라. 왜 그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주말되면 시청 조회가 뚝 떨어져요. 주중에는 한 3천 2천에서 2천에서 막 이렇게 넘어갔는데 조회가 제 조회에서 많이 올려가지고 저 뭐 저 잘되고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겁니다. 주말되면 그냥 방송 안하니까 아무도 안 본다 이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동성제약하기 전에 또 뭐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공부 안하고 그냥 내 주식 그냥 적당하게 재테크 수단으로 그냥 적당한 1년에 적금보다 좀 높은 수익 얻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좀 하면 더 좋지. 그죠? 그런데 공부는 하나도 안하고 상한가 강한거 잡고 싶고 옆에서 십몇프로 벌었다 몇백프로 벌었다니까 막 욕심나죠? 안 돼요. 좀 강하게 이야기할까요? 도둑놈 심보라고 공부는 하나도 안하고 돈은 벌고 싶다. 안 된다. 주말에도 공부 좀 하셔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성제약 저도 여러가지 이유로 시험도 있고 해가지고 제대로 주말 못 보냈는데 오늘은 영화 한 프로 한 번 보던지 바람 좀 쉬러 갈랍니다. 그래도 되겠죠? 여러분들 하하하하 아 이거 참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 못 본게 너무 많아 공작도 못 봤고 못 봤고 뭡니까? 턴크루즈 나오는거 미션 임파스블도 못 보고 하나도 못 봤어 최근에 자 매일 너 보냈다 나중에 마치면 해주시고 노르몽님 반갑습니다. 시험 잘 본 것 같아요. 아이씨 그런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실 시험 보러 안 갈라 그랬어요. 도둑놈 심본 것 같아서 뭔지 아십니까? 방송 너무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시험 보려고 늦게 마음먹었기 때문에 시간이 초빡했는데 1교시 것밖에 못 봤어요. 전날 아 2교시 3교시 걸 못 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포기하려 그랬어요. 사실은 왜? 공부도 안 하고 가가지고 시험 걸리길 바람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한 번 봤습니다. 문제만이라도 풀고 가자. 와 근데 그게 진짜 잘 됐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가 1교시가 막 상품 설명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게 많은데 뒷부분은 제 전공 파트거든요. 정권 분석 뭐 이런 건 오기 때문에 직무윤리 이런 건 그냥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포기 안 했던 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동성제약 갈게요. 아 잠깐만요. 더워서 문 좀 줄여야 되겠어요. 좀 재밌게 하는 거 괜찮잖아요. 종목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죠? 저는 어저께 되게 기분 좋았어요. 아 우리 채팅방에 뉴페이스들 우리 땅이 님 그리고 양양이 그 다음에 대표선수 지우 그 다음에 경희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공원에 가서 앞에 딱 앉혀놓고 라이브를 들려드렸어요. 그 라이브는 유튜브로 실황으로 들어갔고 실시간으로 많이 보셨더라고요. 한 170분 정도 보신 것 같은데 지나가는 분들도 호객형이 제가 잘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세요. 이래가 자리에 또 모시고 듣고 간 분도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식자료로 간거죠. 조개 이야 맛있었죠. 조개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노래 뭐 잘하든 못하든 본인들을 위해서 앞에서 노래 불러주고 한 시간 가까이 라이브해 준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는 분들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없는 분들 많을 텐데 재밌잖아요. 기억에 남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랬고 어쨌든 닥터케인은 소통을 원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제약 4만원에 들어가셨다. 4만원 같으면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동성제약 저도 관심 좀 가져볼까요? 옛날부터 알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와 출세가 괜찮네 근데 비교적 꼭대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리할 겁니다. 비교적 꼭대기란 말 이해되시죠? 월봉으로 놔두면 여기가 접근 가능한 권력인데 확정 올랐어요. 지금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10배는 아니구나. 9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닥터케인의 기법에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돌려내는 이 시점에서 매수하고 여기 정도에서 하고 여기 위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데는 닥터케인은 안합니다. 여기는 할 수 있어요. 왜?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린다가 닥터케인 주식 생초보 탈출기에 있거든요. 탈출 치입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정도 여기 정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상관없겠으나 중기로 쭉쭉 끌고 가야 지는 별로입니다. 왜? 너무 많이 올랐어요. 2만원에서 더블 올랐어요. 더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엄청 죽어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일이 깨진다. 밑으로 깨져요. 심하게 깨질 수 있어요. 워낙 가벼워요. 이 종목이.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딱 간단하게 놓습니다. 이 종목은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4만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 위에 박스권 정고점 인근에 있는 박스권 상단은 돌파하기 힘들어지면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 언제 샀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샀는지 중요해요. 언제 샀는지도 이야기해보세요. 그래야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오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만약에 이런 데서 돌파할 때 샀다. 그죠? 그러면 여기 위꼬리에서 한 3분의 1 정도 볼린지 밴드 삐져놨으니까 왜 다 던지진 않아요. 갈라면 쫙 끌고 가야 되거든요. 위꼬리 따위는 닮으면 안 돼요. 끝내주고 가려면 그래서 언제 샀는지 빨리 남겨보십시오. 그래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 더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분의 1 던졌는데 그 다음 음봉 나오지 또 3분의 1 더 던져요. 왜? 다 던지지 않습니다. 양봉의 절반 정도도 살아있고 상승 추세 끝내주기 때문에 올선도 안 깼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들고 있었는데 이제 올선 깬다 다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저는 이게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본인이 뭐 잘 봐가지고 만약에 이 주가의 흐름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종목을 자꾸 하면 좋은 게 추세의 흐름을 잘 간파를 하고 있어요. 계속 어느 정도 지켜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돌파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 수도 뱉잖아요. 도치는 방향전환을 나타내는 봉의 모습이에요. 밑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상승도 할 수 있는 왜? 매수매도가 힘이 딱 붙었기 때문에 서로 팽팽해요. 강하게 밀렸는데 강하게 밀리는 상황이 양봉 하나 다 감아버리면서 왔기 때문에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절반 정도만 감아야 다시 강하게 갈 수 있는데 다 감았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도치를 딱 세웠어. 그럼 밑으로 쳐질 수도 있는데 강한 조정세를 멈추고 반등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캔들 고급입니다. 지금 이런 거 다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갔어. 그럼 여기 갈 때 양봉에 따라갔으면 또 잘했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좀 잘못한 거 있어요. 위에서 또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끊어야 됩니다. 고점이니까. 윗꼴이 자꾸 달잖아. 윗꼴이 자꾸 달죠. 윗꼴이 뭐? 저항이에요. 윗꼴인 저항. 아랫꼴이 뭐? 지지.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자 결론을 짓자면 월요일날 우리나라 장이 괜찮아서 이게 위로 올라가서 시작하는 베리 굿 4만 4천 5백원 이상 떠가 시작한지 여부 좌책하시고 그러면 이평선 위에 올라타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5일선도 올라타는 겁니다. 굿 올라타서 시작했는데 고점을 치고 가다가 여기 위에서 또 윗꼴이 막 단다. 여기 얼마? 4만 9천 원 인근에서 또 이렇게 삐리끼리 하면서 윗꼴이 단다. 절반 꺼내세요. 절반. 왜? 이거 쉽게 넘어가기 좀 힘들어 보여요. 진짜 메리트 있지 않는 단. 그러면 절반 끄는 것과 들고 있다가 또 이런식이 밀리잖아요. 남은 거에 절반 또 던지세요. 단은 던지지 마세요. 단은 5일선 팍 깨지거나 이거 깨질 때 왜? 차근차근 먹어왔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자고 확인.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미쳐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잘 끌고 갔던 것들이 필룩스 이런 겁니다.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그리 되면 뭐라고 말씀드린지 이해되시죠? 고점 부위에서 끊어내고 다시 여기 지지된 거 21인근에서 다시 밀릴 때 양봉 쓰고 하면 또 팔아먹은 거 또 들어갑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되면 그건 좋은 거고 안 좋은 상황으로 만약에 밑으로 쳐지잖아요. 그러면 본인 먹은 거 다 토해내요. 그죠? 그러면 밑으로 쳐진다 싶으면 일단은 3분의 1 정도씩 끊어놔야겠어요. 여기 4만 천 원대 지지할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빠지면 어떡합니까? 먹으면 다 토해요. 여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4만 2천 원대 잘 안 깨 4만 3천 원 여기 잘 안 깰 가능성 높은데 만약에 깬다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끊어야 됩니다. 끊어. 먹은 거 챙겨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토해내요. 끊어내면서 적당히 가다가 이 종목 주고도 해야 되겠다. 4만 원대 다시 들어가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채팅 좀 읽어볼게요. 하나를 말씀드려도 똑부러지게 말씀드리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분복매매 지지어정 추세 목표가 전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 안 해줄 겁니다. 시나리오 작성 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7월 7일날 들어갔다. 7일날 들어갔으면 잘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잘했다고 아, 잘못하지 못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했다고 말씀드린 거는 도티 쓰면서 아, 지지권이네. 확인하고 잠깐 30분 봉정도 해서 보고 7일날 들어갈 수 있었나 한번 볼게요. 여기 정도? 여기 정거점 분복을 만약에 볼 줄 알고 했다면 뭐 그만 그만 들어갈만 한 자리였긴 합니다. 근데 100점은 못들여야 왜? 강하게 갔으면 강하게 안 밀려야 돼. 이 얘기 오일을 터치 안 해야 됩니다. 이게 팍 떨어지면 저는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근데 이 종목이 좀 그렇네. 앞에도 보면 이렇게 앞에 상황들을 잘 보다 보면 이 주가의 특징이 있어요. 왜? 대부분 그 주가에 나쁜 말이 아니라 세력들이 있어요. 이 종목을 갖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웃겼습니까? 오다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쁜 뜻이 아니라 법인 자금이나 이런 자금으로 정권사 창고에다가 이거 동성지 약 100억만 사주세요. 평균 단가는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간다고요. 적당한 비용으로는 여기서 한 50억 사면서 적당한 사모았고 여기서 한 20-30억 투입하면서 띄웁니다. 옆에서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판에 적당하게 한 1-20억 더 사람이 딱 살 거 다 사진 겁니다. 아니면 10억은 위에서 컨트롤 그런 식으로 컨트롤 해나갑니다. 소설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달라붙는다는 걸 다 알아요. 저도 안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만들면 달라붙는다니까요. 이렇게 만들면 좋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고 싶은 사람의 작품일 수도 있어요. 차트 만들어갑니다. 셀트리온 같은 건 안 만들어갈 것 같아요? 안 만들 것 같습니까? 만들어요. 만듭니다. 여기 구간 사람들 열나기 힘들게 만들어놨고 틀어놓고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바이오 업종의 특징상 임상 실험 통과 내지는 FDA 그러니까 FDA 승인 그 다음에 소송 걸려있던 거 이기고 뭐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다 있고 다 있는데 그거에 그거에 모든 게 자주 유지되겠습니까? 물론 그게 매출이 엄청 차이 나고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누군가가 컨트롤하고 있다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설이라 생각해도 좋고요. 사람들은 연락이 힘들게 만들어놨고 박스건 그럼 우리는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같은 것도 조금 조금 참고를 안하고 너무 확신 가지면 안 돼요. 뉴스는 뉴스는 내한테 귀에 들린 순간 아무런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됩니다. 정확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시그널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 좋다 그랬어요. 눌려주가 여기서 막 사고팔고 좀 했어요. 깨지고 60일 지지되니까 60일에서 또 사가지고 5일 동안 홀딩했습니다. 이야 어떤 놈이 여기서 5일 동안 홀딩합니까? 위에 저항목 다 보이는데 여기부터 팔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강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들어갔다가 빨리 손절하고 나오고 들어갔다가 빨리 손절하고 나오고 여기도 사실 아까워 죽겠어요.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아 들어가고 싶으면 죽겠는가예요? 어디고? 월요일은 아닌 것 같고 월요일 맞나? 월요일 맞는가 보네. 다 뜬죠 옛날이 그런 것 같으니까 여기 산책 고민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갈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아 방송 보는 분 계실 겁니다.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근데 왜 갈 것 같은데만 하고 있습니까? 딴 데 같으면 싸 싸 싸 싸 싸 싸 싸는데 저항이에요 저항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아직까지 부합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하고 달라요. 그래서 고민 억수로 하다가 조금만 사보자고 어쨌든 올라갈 것 같다고 아무래도 올라갈 것 같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팔아서 그렇지 연하라 연하라 이미 연하라인데 내가 헷갈려요. 그럼 방송 돌려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저항권에서 제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사고 싶어가지고 망설였던 자리가 있다고요. 이런 추세선에 지지상선에 매도시그널에만 여러분들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뉴스 같은 거에는 너무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두지 마시고요. 저는 기본적 분석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우리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제 방송 이름도 셀트리온 보초방송이라 해놓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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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는 아니죠. 셀트리온 계속 언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거의 제 방송의 주력 방송이에요. 사실 셀트리온 삼행제가 바이오하고 왜? 여러분들 뭐 관심 많아서도 있지만 많이 물려 계신다고요. 개인분들이 많이 물려 계신다고요. 36만원 이런데도 물려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뭣도 모르고 친구들 옆에서 살아 살아요. 사가지고 막 개물렸어요. 우리 속된 편으로 병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전제사 다 날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 네이처셀 목욕탕에서 몸 닦아주시는 분 있죠. 몰빵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뭐 이리 돌아와서 그랬지.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한갓 두드리맛고 여기서 팔았는데 이래 되잖아요. 화병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와 던지고 났더니 던지고 났더니 본조 났네. 화병 난다고요. 심사합니다.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엔 손절 안합니다. 이야 안파니까 원이 치오되 그 다음번에는 박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수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자 또 다른 종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조정 받으면 이제 매수를 해도 될만한 정도로 봅니다. 셀트리온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자 그런데 요거 조금은 궁금해 하실 거니까 아직은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안 드렸으니까 자 뭐라구요? 캔들 절반 정도 딱 했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방송에서도 오늘 정도만 그냥 여기 정도만 딱 멈추면 된다. 그래서 양호입니다. 베리 굿은 아닌데 양호 왜 여기에 양봉도 안 깼거든요. 여기 3일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도 안 깼어요. 이야 이거 진짜 강의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단 양호예요. 내일 밑으로 심하게만 안 쳐지면 됩니다. 그죠? 28만 8천원 만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약간 박스권 그려도 문제 없어요. 고점으로 못 가도 문제 없습니다. 왜? 하나 둘 셋 3일 올랐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조정받아도 별 문제 없어요. 어떻게 스무스하게 옆으로 슬슬슬 닥터케이가 하는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노우 음봉 막 떨어진다? 노우 가지고 있으면 적당히 끊어야 돼요. 밑에 다시 받아야 돼요. 자 이제 순차적으로 해보죠. 생업 때문에 방송 참여 못하지만 녹화 방송 많이 보고 있다. 앞으로 많이 보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합니다.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 남겨야 돼요. 댓글 안 남기면 제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핸드폰 가지고 계신 님들이 잘 몰라서 하실 수 있다면 안내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세로로 딱 놓으면 자 오른쪽 아 그러니까 맨 밑쪽에 보면 절반은 화면이 보이고 절반은 다른 방송들이 보일 겁니다. 그것을 올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맨 밑으로 가는 겁니다. 하단에서 상단으로 드래그 위로 쭉쭉쭉쭉쭉 하면 방송들 밑으로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댓글 다하는 데 있어요. 거기에서 댓글 다셔도 되고요. 컴퓨터에서는 당연히 눈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났으면 수익 났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익 났다는 분들 상당히 계시잖아요. 그래야 쓸데없는 소리 하는 애들이 없어져요. 요새 말로만 하나 이런 애들은 없네. 수익 났는 게 너무 많아서 올리기 힘들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계속해 보겠습니다. 한세시럽 한세시럽 18,700원 HLB 작년 9월에 9월에 17,000원대 50% 익절 그리고 17,000원 50% 17,000원 되게 높은 데인데 아닌가 아 잠깐만 헷갈려요 17,000원 때 매수 잠깐만 17,000원 17,000원 맞죠? 이야 대박 최근 50% 최근 50%는 아 그나마 다행이네 자 17,000원 여기 밑에 이거 다 통과했다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 대표 선수 닥터K방의 대표 선수 지우 있죠? 그것도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 다 다 토해내고 저만 난 게 딱 여기입니다 절대 못 잊죠 이제 날짜를 왜? 어떻게 할까요? 평균당가 7만원인데요 기업 분석해가지고 해보니까 저는 누적으로 계속 한 달 한 달마다 샀습니다 이런 거 토해내면 되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와 따블 놓치고 나니까 열받습니다 10만원 깨지면 던지세요 한 다음에 얼마 간지 아십니까? 6만원 갔어요 6만원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패스 앤 거는 잘한 거 아닙니다 일단 됐고 HLB 50% 현대 엘리베이 대북주 분할 매수 자 HLB는 내가 짚었으니까 됐고 크리스탈 현대 엘리베이 아 현대 엘리베이 꼴보이기 싫은 사람이 하는 생각나가지고 지금 뒤끝 좀 있죠 뒤끝 있습니다 왜 뒤끝 있게 만들었어요 됐고요 다음 소들 오시고 신라젠 10 먹고 종가 배팅 들어갔는데 10 먹고 10이 뭐죠? 10만 넘어갈까요? 종가 배팅 들어갔다 10% 먹고 단 말인가? 이야 신라젠 큭입니다 요새 그죠? 삼성 파이로직스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야 거품은 인데물 건데 하하하 우리 양양이 선수도 단타들어 7% 먹고 나오고 그랬어요 하루 만에 이야 이제 박트케이방에 선수들은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고 뭘 안 쳐다본다? 빠짐을 안 쳐다보고 다 끊어버리고 올라갈 것처럼 시간을 너무 안 쳐다본다구요 나중에 한번 설명해드릴게 끝내줘요 이제 전부 다 10만원 넘어갈까 종가권에 셀티룸 30만원 가면 셀티룸 해수는 얼마가야 되냐구요 그거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말하기에 그렇고 셀티룸 해수스케어의 전망을 또 말씀드릴게 어 어 어 어 잠깐만 종목이 너무 많아 삼성 THK 그냥 궁금하면 안 돼요 종목을 남겨야 돼 이건 일단 패스 다른 분도 많으니까 셀티룸 올려갈 괜찮은 듯 예 삼성전기 삼성전기 13만 9천원 들어갔고 전고점 깰 때 외도 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음 이제 해보도록 하죠 몇 분입니까 아 50분이네 하 5분만 쉬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시고 닥터케이 방송 보고 계시다 자 1500분에 2분 모취를 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모취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십시오 오늘 1500 보고 싶습니다 닥터케이 40명으로 시작했어요 가열찬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에 비하면 아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퀄리티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고객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잠깐 잠깐 들어가고 뭐 1분 안에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점점점점 시청시간 늘어나고 구독자가 보는 방송 퍼센테이지 늘어난다 분석 확인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들을만 하실 겁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옆에 총 딸랑딸랑 하는지 체크 다 하시고요 무료 최강방송 닥터케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SNS 공유해가지고 야 무료 채팅 아 무료방 있던데 방송 재북 오래하고 들을만 하더라 생각되시면 추천하십시오 저희와 슈퍼챗 닥터케이에게 힘이 됩니다 슈퍼챗 실시간 채팅 옆에 S 이거 달러 모양으로 공식품은 가능합니다 자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딱 I'm 닥터케이요 I'm 닥터케이요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 by the say Ever by the say Yeah Ya